안녕, 형들. 20대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두신이야. 오늘은 왈츠 볼트 NFT 소식 정리랑 개인 생각 얘기할게. 일단 저번에 내 영상 보고 라벤달 산 형들은 정말 축하에 최소 0.3위도 이상은 먹었을 거야. 내가 라벤달은 1위도에서 0.8위도에 팔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내가 생각하기 아쉬운 점은 많은 형들이 디즈니 묻었다 얘기하는데. 디즈니는 메타버스 철수한다고 오피셜 기사 떴었어. 그리고 코올 속에 보면 삼촌이 디즈니에 다녔고 나는 그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지. 코올 자신이 디즈니 직원이라는 게 아니야. 그리고 민팅 개수를 1928개 할 것처럼 하다가 8888개로 늘렸잖아. 그리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6888개로 줄였지. 여론따라 다시 줄이는 것도 신뢰가 떨어져서 아쉬워. 한탕하려고 홧김에 늘린 것 같이 보여. 말로는 콜라보 요청이 너무 많고 거절하기 어려워서 늘렸대. 그리고 6888개 중 928개 프리민트 개수 빼면 5960개. 이걸 0.0928에 민팅하면 대략 14억 정도야. 최근 기대자 캔디랜드도 민팅하고 나서 민팅 금액 다 출금하고 날아가는 거 봤지? 물론 캔디랜드랑 유틸도 퀄리티도 아예 다르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알아도. 하지만 지금 왈츠의 기대감은 메르켈 코인인데. 코인이란 게 어떻게 얼마에 상장되고 어느 가격을 유지할지 모르잖아. 코인이 떡상하면 채굴하는 NFT 가격도 오르겠지. 그 대신 망하면 NFT도 날아까는 거야. 솔직히 코인 기대 없이 아트 퀄리티만 보고 들어왔는데 코인도 준다고 하니까. 0.3이면 바로 던지려 했는데 고민된다. 그리고 레어리티에 따른 코인 얻는 양이 다르다는 문구를 보니. 왈츠 볼트 NFT는 레어리티가 존재해. 내 개인 생각인데 당연히 민팅은 완판날 것 같고. 민팅 직후 0.25쯤 거래 시작해서 자전치거나 고래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0.18까지 떨어지고 유지해주지 않을까 생각해. 제네시스 격인 라벤달이 0.7이니까 0.7은 넘을 리 없고. 만약에 0.35가 넘으면 광기라고 봐. 그때부턴 라벤달 보물이고 뭐고 팔아야지. 근데 내꺼 리빌 1등이면 어쩌지? 리빌맘만 볼까? 민팅 날짜는? 한국시간 기준 5월 4일 새벽 1시이고. 경쟁활이 퍼블릭 시간은 안 나왔어. 활이 당첨된 형들, 라벤달 홀더들은 여기서 지갑 체크 가능하니 참고해. 형들 다같이 꼭 돈 벌자. 형들 투자는 본인 선택. 영상이 없는 내용은 두유 언니서치 알지? 구독도 본인 선택이야. 하나님 핵심을 제공해. 앞으로도 분이 생일 후에 demon하여.